죽은 감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고 죽은 감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고 새와 벌이 날아들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듯이 아무리 뛰어난 성인의 가르침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하물며 죽은 뒤에 영화를 누리고 천국과 극락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앉은 그 자리가 천국과 극락이 되어야 한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